안녕하세요 팝아티스트 낸실랭입니다. 몇 번 정도 돼요 여기가? 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제 집이 아니라 제가요. 집이 없어가지고 지사를 한 4, 5번 다니고 됐어요. 아니 근데 옷방에 왜 애들 밥이 여기 있어요? 이거란 걸 왜 여기 있어요? 아 이게 이게 뭐예요?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낸실랭의 마음 상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와 진짜 야 큰일 났네. 감사합니다.